2. 3. 4. 4. 5. 5. 5. 5. 5. 6. 8. 10. 11. 13. 13. 13. 14. 14. 15. 16. 15. 잘 해냈죠 귀를 지켰다가 받아내네요 때려야죠 문현정 선수도 그렇고 서브를 많이 길게 놓고 있죠 네트에 걸렸고요 다시 한 번 서브를 준비하는 걸렸습니다 네 이번에 좋았네요 이제 문현정이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찬스죠 하지만 받아내는 김제민 김제민 움직임과 선택 또 스매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동점 나갔습니다 김제민이 한 포인트 문현정 신중하게 서브합니다 나갔습니다 리식을 불안했던 찬스볼이었는데 버텨내는 문현정입니다 이 공도 들어왔습니다 아 김제민이 스매시로 뚫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제민의 서브 아 던져 올려봤던 김제민이었는 서브 문현정 아 상대를 그렇습니다 8 대 7 아 하지만 좋은 서브로 득점했던 김제민의 서브 네트 받고 넘어왔습니다 자 김제민이 받아냅니다 하지만 문현정 집요합니다 역시 중심이동하면서 스매시로 득점을 하는 동작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제민의 공이 벗어납니다 문현정 수융을 하면서 범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문현정 아 서비스 포인트로 문현정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아 김제민의 공격 벗어나면서 아 펀칭이 나가는데 임팩트가 더 빨라야 됩니다 네 아 아 서비스 포인트 문현정 하면서 회전량도 많죠 그렇습니다 자 김제민의 서브였고요 백핸드로 받아 냅니다 탑스피 공격 하지만 벗어납니다 네 이 나오고 그래서 문현정 선수가 좀 까다로운 것이죠 예 아 백핸드 걸렸습니다 김제민 선수의 범실 자 공격 걸렸고요 예 5대0의 스코어입니다 문현정이 5점을 앞서 있습니다 아 이제 6점을 앞서 나가는 문현정 너무 협소했죠 좁았어요 힘이 안 받는 탑스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넘어왔군요 아 아 아 네 지금 6대2의 스코어 넉 점차 서브 문현정 탑스피 받아내고 있는 김제민 이번엔 나갔습니다 잘 지켰고요 7대2의 스코어입니다 문현정의 서비스 7대3의 스코어입니다 아 넷에 걸렸습니다 문현정 공을 다 잃고 치는 선수예요 문현정 선수 아 좋았어요 공격 8대4의 스코어입니다 문현정이 김제민을 넉 점 앞서 있습니다 아 아 서비스 포인트 문현정 네 아 약간의 템포가 좀 죽었는 문현정 선수가 공격을 했겠죠 아 김제민 지금은 네트 타고 아 김제민의 공격 적중하면서 이제 아 아 여기였습니다 예 서비스 문현정 자 공 받아냅니다 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예 자 매치 포인트 문현정입니다 10대7의 스코어 문현정이 이렇게 되면 이번 네번째 단식 매치에 승자로 가렸습니다 네 문현정 선수 서브 이후에 공을 잡아내는 푸덕도 좋고요 예 공이 좋으면 강하게 하고 안 좋으면 스핀을 주고 코스도 깊게 문현정 선수 서브 문현정 선수 문현정 선수 문현정 선수 문현정 선수